두 장을 제거합니다. 슉슉 제거된 김에 여기 불 하나, 둘, 셋, 넷 압축댁 가보죠. 시작 두 장 제거면은 압축댁 해보면서 망했다. 망했다. 드로우 미친 아니 드로우 변화 제거는 운 주 오면 변하고 재수 없으면 그냥 제거가 나죠. 혜란? 손가락이 꼬였습니다. 그럴 수도 있지. 연소 드롭킥 천둥 드롭킥 즐겁다. 아, 잠깐만. 머리봤자. 와아 뱀 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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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이 northern 여기에 뭐... 아냐! 고통 로 Brisbane 한방에 이쪽으로 갈까? 물음표 보고 돈 받고 제 것까지 근데 보스가 슬레임임 뭐 체력 많으면 할 수 있다 그치 아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되는구나 자야 자야 저야 푸른 양초도 있네 상점에서 강섬이나 이루를 넣으면은 바로 돈다 안녕하세요 그냥 스누웅 집어야되네 여러 마리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강섬 등 투고 스누웅 상점 난 살아있다 슬라임 표창소요 표창 포식 취약 포션 쓸모 있겠지? 축하해봤는데 배머리 황금 우상이라서 외형들도 해보고 슬라임 물음표 3개 보다는 상점 하나에 물음표 하나 보는게 않겠지 여기 물음표 물음표 상점 또 있다 아닙니다 해외 최대한 저녁 슬라임 체력 어휴 귀엽네 나왔는데? 나왔네? 나왔네 이게 나왔네 수렘선 아 아 아 아 아 아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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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간돈에 박스에 자양시병 필요 없죠 어 소셜 일반 게임입니다 에이, 크리스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, 뒤져마. 껍질 미리 까는 달걀입니다. 안녕. 제발, 뒤져마. 제발, 뒤져마. 제물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강타 지울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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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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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첫 턴에 돌아가네 쏘세요 원 턴 킬에 포식도 된다 위압으로 하나 까고 천둥으로 하나 까고 포션으로 하나 까면 될 것 같아요 포션 들고나요 어차피 다른 포션은 필요 없기 때문에 드롭 포션이랑 드롭 포션도 필요 없지 않나 탱 탱 탱 할까 진짜 아니야 에바인 탱 탱 탱 탱 탱 했다가 아 탱 할까 탱 하지말거야 내 부서가 아깝다 에 바로 지울 수는 있겠네 에서 바로 지우고 탱 빠따주 탱 탱 탱 이지한데 클리어가 가님 인공물관리만 잘하면 되겠다 깨심? 별관이죠 다한거 아니야 이거? 깼네 깼어 야 표창하자 줘봐라 기사회생은 지우면 안돼요 저거 상태이상 때문에 아 물론 지우고 그냥 불조약 돌려도 되긴 한데 불조약보다 기사회생이 편하지 진화? 진화 넣고 진화 넣고 기사회생 지워 경로면 고동 딜도 맞고 다 맞습니다 강타 지워도 되는데 강타 지울까? 혈안까지는 써도 될 것 같은데 혈안 좋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와아 저에서 전천 있단 경로 있단 것 떴스면은 딱 통했다 혈안까지는 야 이거 경로가 늦게 뜨네 수락 이벤트가 그냥 떨어져서 불구든은 선택지 있어야 한다 리얼로 맨몸으로 착지한다 쓰읍 야 잠깐만 아이씨 아이 너 1댓 맞아서 죽을 줄 알아라 아닌가? 도나? 돌았네? 오케이 돌았죠? 돌았넨 주판 하나 못먹나? 아 전등 개굴 어 성공 이제 안 돼? 생각보다 생각보다 덱이 더 쎄네 절힘 나오면 넣을까? 아 절힘 필요 없겠지 도노델카 인공물 깔 생각이 나야 되는데 가끔은 이럴 때 도대체 챔벨은 들어가야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심장떼 상태 이상 다섯 개 들어오니까 드로우 포션 챙겨 놓긴 해야겠다 컷 되게 탱탱하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제발 아니지 아니였음 노잼 야 잠깐만 이거 심리적 카운터인데 아 이거 언제 잡고 있어 한국인 카운터인데 쎄랑 쎄랑 손가락 관절 카운터 손가락 관절 카운터 슈퍼 패스트 보다 없었으면은 이거 하다가 잠들었다고 이거 하다가 잠들었다고 표창 갖고 싶다 표창 갖고 싶다 거의 다 작았어요 거의 다 작았어요 얼마나 작았어요 과도자 첫 턴 포식둠 턴 포식둠 턴 포식 넣을까 턴 서세요 포식은 안빼는게 낫겠지요 턴 포식둠 턴 포식둠 턴 포식둠 턴 포식둠 턴 포식둠 아 거기 턴 포식둠 음 아 몇대 맞을텐데 아 포시 까여야겠다 아 이거 두턴 써야 되는구나 에이 맞아가자 에이차피 탈팽이한테 맞을 수도 없는데 지너 짚는게 좋았을까 심장 생각에서 야 달팽이 어디갔냐 달팽이 데려와 달팽이 데려와 달팽이 어디갔어 카카 잡아야되요 한 마리는 살려주겠습니다 도시가 안털면은 꼬일 수가 있어가지고 아 불조약 잡히니까 아 그니까 불조약이 안잡힐 수 있지 아니네 안꼬이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도망간다 도망쳐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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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심장 퍼펙트는 아 심장 퍼펙트 한 대면 이거 만넘도 안 되겠다 산옥성 넣을 바에 진화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진화가 아쉽네 진화가 아쉽네 생각해보니까 푸식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냐 심장 굳이 먹을 필요도 없잖아 하여튼 아 어써쑤 마쓰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봐도자보다 심장이 쉽다. 진짜 드롭킥 잘 짜졌네. 유물도 진짜 잘 나왔고. 종? 솔직히 종 없었으면 퍼펙트했다. 도두 데카. 리얼. 아 아무튼. 숨 좀 쉬고 말하세요. 뭐라는 거야. 뭘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. 카드 보상 스킵 금지를 하자고요. 아무튼 드롭킥댁이었습니다. 유물이 다 좋아. 가면도 일 진짜 많이 했고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